안녕하세요. 미래정보통에서 나왔는데요. 오늘의 동표의 정보. 포인트, 포인트. 막간의 퀴즈로 오늘의 저의 TMI가 뭐인 것 같나요? 오늘 성장변은 특별한 선배님과 함께 틱톡 챌린지 찍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혹시 애드립이 있으신가요? 라이브 할 때 뭐 에이! 뭐 아잇! 아니 사실 제가 그 어? 할 때 상민이가 가자 했을 때 원래 제가 레츠고를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얘가 해서 제가 묻혔어요. 그래요? 근데 제 거 안 들리더라고요. 그것도 안 들렸어요. 저 어제 그 하던 거 다시 오늘 도전해보려고. 뭐야? 불을 질러! 이거 좀 저 화음 같은 걸 그럼 저 로우로 깔게요. 어, 하려고요. 불을 질러! 이런 거야? 안되지. 진아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후군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알아줄 수 없겠는 오늘의 준혁 선배의 TMI 아, 저 오늘 머리 땄잖아요. 오! 이런 게 진짜 궁금해요. 오늘 땄어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 안녕! 하이 바이 바이! 이와이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미래 정보통의 카일입니다. 오늘의 포인트! 오늘의 포인트는 저희의 발바닥이 있지 않을까. 왜요? 왜냐하면 저희가 발소리가 진짜 커요. 아, 그죠. 그래도 그걸 맞췄버렸네. 뱅업이 사실 뭐 헤이! 헤! 막 이런 게 난무하잖아요 저희가 사실. 지영 씨 오늘 혹시 준비하신 거 있나요? 왜요? 아 그래요? 네. 어디 부분에? 이 박자 아닌가요? 아 오케이. 좋은데요? 안녕! 이제 그러면 안녕! 안녕!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뱅업 막방 날입니다. 지금 여기 모니터리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어디 찍을 수 있는 거죠? 원래 야구 선수잖아요. 맞아요. 야구 잘하시나요? 저 야구 잘해요. 잘하시나요? 네. 거짓말 아니라 진짜 야구 잘해요. 콩콩! 아 예. 제가 직구볼, 직구볼이랑 파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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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다. 너무 설명이 길어요 교장선생님. 직구볼, 슬라이스볼, 초코볼. 교장선생님 설명이 너무 깁니다. 변희 씨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유빈이가 아까 안무하는데 그립지 지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리는 중이에요. 됐죠? 지금 영상하고 있어요. 아 지금은... 땅땅.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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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막방, 뱅업 막방까지 지켜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추운 날에 지금 밖에 엄청 춥거든요. 저희 도연이 도연이 패딩 입고 저는 이제 엄청 두꺼운 이거. 홍금리 선포까지 입고 왔습니다. 아무튼 오늘 뱅업 막방 화이팅! 안녕. 그래요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냐 하면 오늘은 바로 뱅업 그리고 2집 활동 정말 리얼 마무리하는 날이거든요. 여러분. 너무 새드하고요 지금. 너무 아쉽지만 제가 또 다음 앨범을 너무 아쉬워. 다음 앨범을 이제 나와야 되니까 열심히 또 준비해서 나오기 위해서 또 들어가 봐야 되거든요. 열심히 준비하고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려 주시고요. 조금만 기다려. 안녕하세요. 하늘입니다. 저는 아주 귀여운 걸 했는데 여기 지금 보이시죠? 완전 귀여운 포착 커버입니다. 오늘 뱅업 드디어 눈물 보이시나요 지금? 눈물이 나요. 스플래쉬 활동부터 시작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했는데 이렇게 마지막이라니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야구복도 입고 하트도 한 만큼 오늘 진짜 공 많이 들였거든요. 막방.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스플래쉬 활동은 곧 끝이 나지만 앞으로 또 멋있게 올 미래서면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항상 사랑합니다. 오늘도 본방사주 꼭 해주시길. 물론 이거 영상은 활동이 다 끝나고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이번 활동도 우리 나우분들 덕분에 다치지 않고 잘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아뇨. 초수의 코너. 미래 탐구. 첫 번째 탐구. 이름 장유빈. 나이 18세. 2004년 6월 11일생. 지금 자는 척 하는 애입니다. 특히 축구. 취미. 랩쓰기. 장점. 잘생겼다. 단점. 잠버릇이 좀 심하다. 첫 번째 탐구 성공했습니다. 나이 20살. 그 다음 2002년 1월 18일생. 이번에 MBTI가 바뀌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뭘로 바뀌셨죠?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INFP. 자기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얘기해 줬어요. 장점. 시영이를 정말 잘생긴다. 단점. 너무 챙겨줬더니 시영이가 이상해졌다. 이해 이해. 너 했어 너도? 아니 저는 마지막에. 아니야 너네네. 아니 지금 한 사람 마음 좋아. 짜잔. 저는 미래소년의 2003년 5월 6일생입니다. 19살이고 이제 20살이 되었고 3초 자리고 저는 되게 잘 아는 선생님. 네? 이름 이준혁. 나이 22살. 그 다음 생년월일. 2000년생 5월 16일생. 자신의 장단점을 한번 알려주세요. 제 장점이요? 제 장점이 시영이를 잘 챙깁니다. 아 그 카일 군과 굉장히 비슷한 답변이었어요. 아 진짜요? 네. 단점은 시영이를 그만큼 많이 괴롭힙니다. 아 좋습니다. 시영이 순대에 가면은 시영이 커튼을 많이 쳐요. 네. 아 박시영. 그래서 제가 목일을 형한테 보낸 겁니다. 어 목일에 제가 얼마 전에 폭사를 했잖아요. 맞아요. 어제 어제 가보니까 그 제가 잠깐 바람 뗄려고 잠깐 나갔다 왔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들어오니까 무슨 향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제가 모기 향을 사서 키웠습니다. 이름 리안. 나이 24. 생일 3월 11일. 본명 심하다쇼. 장점. 굉장히 유니크한 유머 센스가 굉장히 많지는 유머. 유니크한 증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해요. 성명 유도현. 나이 22살. 준혁 씨와 동갑이죠. 2000년생 12월 25일 생. 크리스마스의 축복. 크리스마스의 선물. 크리스마스의 기적. 장점. 일단 저는 잘생겼어요. 어 단점. 잘생겼어요. 단점이 잘생겼다고요? 너무 잘생겼어요. 아까 전에. 결론은 잘생겼다. 좋습니다. 성명. 손동표. 나이 20살. 생년월일. 2002년 9월 9일 생. 그러면 자신의 장단점을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저의 장점은 왁키입니다. 멋있는데요? 이것으로 미래탐구의 시영이었습니다. 누구신가? 볼에 하트가 있는 사람 누구신가요? 장유빈입니다. 저희는 끝났어요.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우선은 두 번째 우리 스플래시 활동 너무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뱅어무대까지 잘 지켜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멤버들이 한 명도 안 다치고 카톡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유빈 씨는요? 동표 형한테 한 마디. 저는 오늘 동표 형한테 살짝 솔직히 저희 두 명 하는 안무 아니 아니요. 두 명 하는 안무 있잖아요. 아 네. 거기서 이제 하트를 같이 만들자고 한다고 했는데 왜 말 안 했어요. 좀 부끄러워가지고 부끄러우면 카톡으로 형... 알겠습니다. 다음은 카톡으로 보낼게요. 로아이유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활동도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을 위한 사랑입니다. 매끄러운 진행. 너무 좋아요. 저희는 이제 다시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뿅. 우리 미성년자 진짜 그럼 더워. 네 여러분들 드디어 스플레이셔 배우 보도가 끝났습니다. 와아아아아아 도요 빨리 30대 열심히 해서 못하겠건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그러면 안녕! 곧 만나도록 사랑해요. 바이! 여러분 장난은 치시면 안 돼요. 왜요? 왜요? 아 아 범위해 hundred half 명 submissions 놀이 boundaries 들어볼 муз 소 오늘 해봅 문 우리나라 dens 김